36과 단정한 모습이 좋아보여요. 대화 1 리안씨,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. 리안씨, 너야 까레포사 그라므로 선거 수하우딜로 운해를 해줘요. 그래요? 어라? 저는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좀 불편한데, 투안씨는 괜찮아요? 좀 그렇기는 한데, 이렇게 해야 작업할 때 안전하니까요. 게히 테스트에 보예고 차. 에셔리 거래 보니만 트럭 깜거네 베라마 수라치 두니 까란 레호. 투안씨 말이 맞아요. 투안지 거꾸라 서히호.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. 처음이라 좀 불편하겠지만,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. 대화 2 리안씨, 잠깐 나 좀 봐요. 네? 무슨 일이신데요? 리안씨,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알겠어요. 그래도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. 죄송해요.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. 죄송해요.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. 요즘 다들 그럴 거예요. 서로 조금씩만 배려합시다. 엠 anpasmah onakotipkotiko doerle matra buyhepan ni khiaal garaon. .